심한 기침과 함께 전염력이 매우 강한 100일의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100일의 환자가 모두 78명 발생했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00일의 환자는 만 1살 미만에서 24명, 1살에서 12살, 24명, 13살 이상 청소년과 성인에서 30명이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00일에는 심한 기침과 기도에 염증이 생기는 호흡기 질환으로 심해지면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 감염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환이라며 예방접종을 반드시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기에 접종한 백신의 효과가 자라면서 떨어질 수 있다며, 성인에서도 10년마다 한 번씩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